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 7월 12일 오전 11시 12분에 6월 17일에 강진이 발생을 하였던 야만아시온 동부와 후지 오데 호수, 후지고코에서 또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6월 17일 이후로 수많은 간또의 지진들이 발생을 하면서 1923년 관동 대지진 이후 2차 관동 대지진의 우려가 많았는데 또 후지산에서 지진이 나면서 일본 국민들을 패닉스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주부지방의 이시카와현, 아이치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도쿄도를 강타하는 지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 언제 수도 직하 지진이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그 시기가 그리 멀지 않았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오늘 7월 12일에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4.1의 강진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제 남태평양의 통과에서의 규모 4.7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오늘 7월 12일 오전 5시 31분에 쇼고현 남서부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쇼고현 남서부라면 바로 고베 대지진,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히로시마현 세토나이카의 이오나다에서 규모 4.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아키나다 단층대가 있는 아키나다에서도 규모 4.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4년 3월에 이오나다 강진을 인해서 그 진동이 부산과 울산에서도 감지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주국구는 가까우니까 그러겠죠. 일본과 대한민국 가요. 미세한 진동 감지 신고가 15건 있었으며 사무실에 걸어놓은 액자가 흔들리며 떨어졌다는 신고도 있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한반도를 위협하겠습니다. 2014년 이오나다 지진 이외에 2014년에는 일본 나가노현 온타케 화산이 폭발했었습니다. 온타케 화산은 3067m의 높은 산이지만 가을철이었기에 많은 등산객들이 붐비다가 이 온타케 화산의 폭발로 인하여 돌에 맞아서 쓰러지는 등산객들이 속출을 하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화산재는 최고 10km 상공까지 치솟아서 항공기들이 비행 루트를 긴급 변경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등산객들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일본에는 110개의 화산이 있습니다. 후지산을 포함하여 47개의 산들이 24시간 감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후지산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마하는 말들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그리고 설마라는 단어는 맞는 단어입니다. 자주 대지진이 나는 것은 아니기에 그 단어는 잘 사용되는 것입니다만 설마라는 단어 속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도 내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쿄올림픽이 7월 23일이니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님도 방문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하여 전혀 인정을 안 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무시하는 저 무도한 일본인들의 나라에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이 가셔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또 우리 대통령님에게 어떤 핵꽂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니 의심부터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저 무도한 오랑캐들의 나라로 과연 우리나라의 대통령님이 가셔야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시려는 대통령님의 용기에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